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의외로 임원하다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네 안녕하세요. 저는 50살의 직장인의 저자 박태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회사 생활을 20년가량 해왔고요. 회사를 떠난 지는 이제 좀 있으면 만 9년이 됩니다. 팀과 리더 이야기 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1인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고요. 주로 하는 일은 기업에서의 강의, 저술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20년 하우시아 나오셨을 때는 나이가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그때 제 나이가 43살? 43살 정도. 그럼 자발적으로 나오신 거군요? 네 그렇죠. 하루라도 기왕 나갈 거면 하루라도 빨리 나가는 게 빨리 나가서 준비하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 작가님 책을 읽으면서 진짜 이제 베이비봉호 새들이 실제 퇴직을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실 것들을 미리 다 경험하셨고 거기에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써주셔가지고 제가 이제 요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모시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재밌게 느꼈던 부분이 후배가 나이 팀장이 되면 생기는 일인데 일단은 이게 이런 일을 많이 생기게 됐나요? 제가 있었을 때만 해도 좀 드물게 있었던 일이었어요. 근데 요즘 이렇게 기업 다녀보면 굉장히 보편적으로 많이 일어난 현상이고 또 앞으로 이런 현상이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정의하면 직급 역전 현상? 나보다 나이가 어린 후배가 내 상사가 되는 거죠.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내 팀원이었는데 그 팀원이 팀장이 되고 팀장인 내가 팀원이 되는 이런 황당한 일도 경험을 하기도 하죠. 이런 일들은 이제 앞으로 많아질 거고요. 이때 굉장히 불편해지죠. 사실은 회사 생활이. 우리나라 사회는 아무래도 나이가 중요하잖아요. 만나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나이 확인하는 거. 그래서 선배 후배 딱 정하고.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활동들을 해왔잖아요. 관계에서. 관계에서 참 나이가 중요한데 나이 어린 내 후배가 내 팀장이 됐다. 이 자체가 불편해지고 회사 생활 자체가 불편해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팀장님인데 팀장님이라고 호칭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져요. 또 일할 때 포미부터 중간보고라든지 또 결과까지 모든 일하는 과정에서 팀장과 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 자체가 힘들고 또 연말되면 팀장한테 평가를 받아야 돼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팀장한테 평가를 받는다. 물론 요즘 시대에서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막상 당하는 입장에서는 그게 쉬운 일이 아닌 거죠. 또 팀장 역시도 나에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어요. 요새 제가 리더십 강의를 하다 보면 현장의 리더분들이 그런 호소를 많이 하십니다. 형님 팀장이라고 그래요. 형님 팀장. 나보다 나이가 선배인, 나이가 많은 선배가 내 팀원으로 있는 거죠.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다른 일반적인 팀원하고 좀 다르겠죠. 편안하게 다른 팀원들에게 업무 지시를 할 수 있다면 형님 팀원한테는 왠지 좀 불편해 질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제 권위에 도전을 해요. 형님 팀원이. 그리고 일을 잘 안 하려고 해요. 이런 호소들을 많이 하시는 그런 팀장님들도 계십니다. 또 이 구도가 있거든요. 팀장과 팀원. 이 구도를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팀장이었는데 그분이 팀원으로 내려오시고 또 새로운 팀장이 올라간 거죠. 이 구도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불편한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후배가 나의 팀장이 됐다는 것은 회사에서 더 이상 나를 키우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작가님 설명해 주더라고요.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일단 밀렸다는 거잖아요. 후배한테 밀렸다는 거고 회사에서 더 이상 나에게 관심이 없다. 물론 회사는 그렇게 대놓고 표현하진 않습니다. 근데 정황상 그런 느낌들이 들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홀대한 듯한 느낌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런 느낌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면서 서운해지죠. 또 한편으로는 배신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기까지 일도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기여했다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기여해왔는데 결국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나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되면서 회사 정화 자체가 좀 암담해지고 또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을 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한 번 뒤집히면 다시 또 팀장 올라오고 이런 경우는 없는 건가요 물론 회사 차원에서는 앞으로 그럴 수 있다. 언제든지 팀장 자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자리다. 회사에서 요즘 많은 회사에서 또 그런 분위기로 회사를 가져가려고 하는 인사 시스템을 가져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데 막상 내려오면 다시 올라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잘 안 되죠. 스스로도. 또 그런 경우가 많지 않았고 흔치 않으니까 쉽지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작가님께서는 실제로 이런 일을 경험을 해보신 건가요? 저는 딱 그런 경험은 아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조직에서 리더가 되고 싶은 생각은 별로 없었거든요. 저는 실무를 좀 오랫동안 하고 싶었고 또 실무를 통해서 전문가가 되는 것을 제 커리어로 잡고 있었기 때문에 딱 저의 경험은 아닐 수 있지만 또 제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제가 뜻이 없으니까 제 후배가 또 팀장이 되는 경우도 있고 리더의 뜻이 없으시니까 저는 뜻이 없었지만 막상 또 그런 비슷한 상황을 겪고 나니까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런 상황이 그런 직접적인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그런 경험은 했습니다. 나는 리더에 대한 욕심이 없어 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런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럽다. 물론이죠. 왜냐하면 일할 때 나이 어린 후배 내 후배에게 품위를 받아야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 상황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기업가능도 많이 다니시니까 그런 사례들에서 여러 가지 고충이나 상담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대부분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나요? 일단 회사에서의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는 일단 마음을 접는 것 같아요. 회사에서 더 이상 내가 위로위로 성장해 갈 수 없다는 생각들을 자연스럽게 갖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다리가 없어진 거죠. 저희 세대 사람들은 조직에서 사다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위로 위로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날 사다리가 딱 막혀버린 느낌 삶의 목표가 없어진 거죠. 사실은 그리고 위로 올라가는 게 동기였어요. 그런데 동기를 주는 요인이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대안이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되게 마음을 내려놓으시고 이제 가늘고 길게 간다. 정년까지. 이런 선택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인가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일이잖아요. 저보면. 그래서 자존심 세신 분들은 회사를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할 것을 계획하고 계시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당하면 승진이나 지장 내 출세에 대한 욕심을 접고 다른 살 길을 좀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군요. 네. 그렇죠. 그럼 이제 작가님 이러시 강의를 많이 다니시니까 또 오히려 영으로 고민도 많을 것 같아요. 어린 후배가 팀장이 되었을 때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이끌어 갈지 그런 고민도 많이 받아보실 것 같아요. 팀장 관점에서? 네. 그렇죠. 그분들은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나요? 형님 팀원을 형님 팀원과 같이 일하는 팀장의 입장에서는 또 이건 역시 난감한 상황이에요. 편하지가 않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는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형님 팀원도 사실 팀원이랑 똑같다. 형님 팀원과 팀원의 차이점은 형님이라는 말이 하나 붙어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분들은 다른 팀원에 비해서 자존심이 좀 센 사람일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좀 더 배려해 줘야 되는 사람일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해라. 좀 불편하기 때문에 좀 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죠. 불편한 사람과는 우리 자연스럽게 좀 떨어지려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리고 편한 사람이랑 얘기를 많이 하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일이라는 게 저는 잘하려면 불편한 사람과 소통을 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하겠지만 좀 더 불편할수록 좀 더 다가가려고 하고요. 또 힘든 마음을 또 이해해주는 그런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자신도 그런 모습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배려해 준다면 서로 잘 이해하면서 잘 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가님께서 이제 20년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셨잖아요. 그 2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길기도 길 뿐더러 또 거기에 굉장히 적응을 잘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막상 그만두려고 했을 때 작가님께서는 나는 내 꿈이 있어. 내 일을 하고 싶은 게 있을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 특히 가족분들 이런 분들은 또 상황이 다르잖아요. 입장이 다르고 어떠셨나요? 그때 저는 제가 이제 퇴직한다고 제 아내에게 얘기했겠죠. 회사를 그만둘까 생각해 얘기를 했더니 제 아내가 뜻밖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진작에 결정한 거 아니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평소에 많이 얘기를 하셨거든요. 제가 알게 모르게 그런 티를 좀 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 아내는 되게 담담하게 그런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저희 부모님은 약간의 충격이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제가 또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고 또 잘나가는 대기업에 다니고 있었거든요. 주변에 자랑도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아들이 여기 다닌다고. 근데 그 회사를 나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황당하셨겠어요. 말씀은 안 하셨지만 충격도 있으셨을 거고 그리고 실망도 좀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회사에서 임원되는 거 CEO 되는 거 이런 그림도 나름대로 그리워 계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아니니까 기대했던 모습이 아니니까 그런 모습에 실망이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작가님께서는 그 목 때문에 그 좋은 기억을 그만둬야겠다고 남들한테 빨리 결정하시고 자발적으로 하신 거예요? 저는 43세 회사를 떠났는데 그때도 좀 늦었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회사에서 나름대로 일을 잘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쑥스럽긴 하지만 인정도 많이 받았었고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떠날 이유가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회사라는 곳이 굉장히 불안정한 곳이다. 제가 IMF 때 선배들을 많이 봤거든요. 자기가 아닌 타이에서 회사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봤었고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회사는 나를 보장해 주는 곳이 아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는 안 하죠. 그런데 저는 IMF 때 그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평생직장이란 없다. 지금 요새는 그런 얘기 쓴 사람들이 없지만 그 당시에는 좀 있었거든요. 결국은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내 실력을 키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안정된 곳이 아니라 오히려 불안정한 곳을 떠난 것 같다. 불안정한 곳을 떠나서 안정된 곳을 저는 찾아간 것이 아닌가. 언젠가 떠나야 된다면 그것만큼 불안정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렇죠. 다 시점의 문제일 뿐이죠. 저는 불안정이 아니라 오히려 안정을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43세의 그 시기였던 거예요? 그 전부터 생각을 했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도 있어요. 돌다리를 두드려 보라는 얘기 있잖아요. 저는 돌다리를 해머로 내려치면서 확인했던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사람이거든요. 저는 도전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개인적인 성향이. 그런데 이제 회사를 떠날 생각을 하니까 저의 실력을 키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었고 또 실력이 이렇게 제 스스로도 느낄 거 아닙니까.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생각. 그러니까 빠르게 새로운 세상에서 도전해 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직장이라는 곳이 굉장히 좁은 곳이잖아요. 좁은 곳에서 어찌 보면 아웅다웅하고 있는 이런 모습. 그 좁은 사다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치열하게 이전투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좀 더 넓은 세상에서 저의 가치를 보여준다면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전부터 오랫동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때가 되기를 계속 기다렸던 것 같아요. 때가 되기를 충분히 무르익기를. 저는 실패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준비하고 나오는 시점이 저는 그때 그 시점 43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때 이제 미리 회사 다니면서 준비가 되셨던 거고 그 시기에 이제 이 정도 준비하면 됐다고 확신해서 나오신 건가요? 저는 그랬어요. 주변에서는 어떻게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충분히 준비가 됐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회사를 다니면 이제 뭐 9시부터 6시, 7시까지 딱 정해진 루틴이 딱 있었잖아요. 그래서 회사를 딱 그만두면 이제 딱히 내가 출근을 안 해도 사실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어떠셨어요? 회사를 딱 그만두시고 하루 일과가 좀 변하셨나요? 크게 두 가지가 변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일하는 장소가 변했어요. 사무실이라는 것이 이렇게 고정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은 일하는 곳이에요. 항상 그곳에 가야 이제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곳을 벗어나면 일을 안 하는 거죠. 근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무실이라는 개념이 따로 없더라고요. 제가 머무는 곳이 사무실이에요. 지금 이 공간도 저한테는 어찌 보면 사무실일 수도 있거든요. 고객을 제가 만나러 어딘가 떠난다면 그곳이 저희 사무실일 수도 있고 하다못해 동네 카페에 가도 그 속에서 일한다면 그곳이 저희 카페가 저희 사무실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동네에 저희 사무실 몇 개 있습니다. 제가 자주 가는 카페 1, 2, 3 저희 사무실이 한 3개 정도 있어요. 이렇게 일하는 장소가 어떤 특정 장소로 국한되어 있지 않다. 내가 머무는 곳이 다 일하는 장소가 된다. 시간은 또 역시 시간 사용 방법이 달라진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딱 구분되어 있잖아요. 하루 일과 중에서도 8시간 일하고 점심시간 1시간 4시간이잖아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 1시간 내내 밥 먹는 사람도 별로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식사가 좀 빨라가지고 10분이면 다 먹거든요. 회사 다닐 때 10분 밥 먹었어요. 그럼 50분은 개인 시간인 거죠. 그때 일하면 손해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퇴근 후의 시간 다 개인 시간이죠. 주말 시간 다 개인 시간이에요. 일하는 시간과 개인 시간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었다면 사업을 하니까 그게 구분이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일하는 시간 같아요. 내가 어디에 있든 머릿속에 고민들이 있거든요. 고민을 하고 그 고민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 이런 활동들이 있다면 모든 시간이 일하는 시간이 될 수밖에 없고 저는 시간을 좀 자유롭게 쓸 수 있는 점은 있지만 대부분의 시간을 일에 투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말에도 일이 머릿속에 떠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분리가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하다못해 가족이랑 여행을 가서도요. 가족들 내보내고 호텔 근처에 카페 같은 데 가서 일하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많습니다. 그럼 이제 그렇게 공간과 시간의 변화가 생기신 거잖아요. 작가님께서는 그 변화가 반가우셨나요? 아니면 조금 어색하고 두렵고 이러셨나요? 반갑다라는 개념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절박함이 좀 더 큰 것 같아요.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면 좋은 거고 회사에서는 일을 잘하면 좋은 거고 크게 그렇게 잘못할 일도 없어요. 회사에서는 회사에서는 시스템이 이렇게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잘못할 일이 없고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회사에서는 좀 분산돼 있잖아요. 책임들이 근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일을 잘하면 정말 내가 일을 잘한 게 되는 거고 일을 못하게 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저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두렵더라고요. 일을 못하게 되면 바로 고객들한테 피드백이 오고 사업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을 못하는 게 너무 두렵기 때문에 일을 잘하고 싶고 또 일을 잘하고 싶은 그런 강박 또 절박감 이런 것들이 계속 뭔가를 하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퇴직을 하시고 퇴사를 하신 거죠? 네. 퇴사. 퇴사를 하시고 가장 먼저 좀 생긴 변화? 피부로 받았나요? 그게 뭐였어요? 가장 먼저 생긴 변화는 사람 만나는 게 좀 달라졌다. 오, 네. 회사 다닐 때는 친한 사람들을 중심으로 많이 만났던 것 같아요. 회사 내에서도 친한 사람, 덜 친한 사람 있잖아요. 또 관계가 나쁜 사람 관계가 나쁜 사람하고 가까이 하기 쉽지는 않죠. 친한 사람 중심으로 퇴근 후의 시간은 대부분 친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가장 많이 만났던 시점도 저는 회사 다닐 때였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회사를 나오니까 만난 사람이 좀 달라지더라고요. 친한 사람을 내가 많이 만나고 있다는 것은 사업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친한 사람을 만나면 안 돼요. 낯선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불편한 사람을 만나야 되고 심지어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만나는 게 가장 큰 변화가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새로운 사람들을 늘 만나다 보니까 그만큼 긴장도 있고요. 스트레스도 있지 않는가. 저는 개인적으로 또 성향이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사람 만나는 걸 별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만나야 되고 많이 만날수록 좋은 일이고 그런 겁니다. 이제 회사를 그만뒀으니까 날짜에 딱 찍혀 들어오는 월급도 끊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좀 어땠나요? 그게 의외로 충격이에요. 회사를 안 다니니까 당연히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게 맞는 모습인데 생각해 보세요. 20년 동안 내가 월급을 받았단 말이에요. 20년 동안 매일 같은 날 매달 같은 날 월급이 찍히는 거죠. 퇴직한 바로 다음 날부터 월급이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느끼는 충격이 물론 당연한 일이지만 안 들어오는 게 충격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직접 뛰지 않으면 돈이 안 들어오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작가님 책에서 대기업을 퇴직하고 사업을 하면 망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제가 이제 은퇴학교나 성장인팀 통해서 대기업 출신 분들 많이 만나고 임원까지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만나면 특히 임원분들은 이제 내가 기업에서 성공했으니까 직원에서 너가 나가면 잘할 거야 이런 얘기 많이 들으면서 자신감의 차이서 많이 나오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분들이 좀 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건가요? 대기업을 퇴직하고 망하는 세 가지 이유라고 제가 책에 기술을 했는데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좀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차원이죠. 첫 번째 이유는 전문성의 결핍이에요. 회사에서는 대체로 이런 일 저런 일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분야의 깊은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회사에서 연차가 높아지게 되면 실무를 떠나서 관리 사이드의 일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전문성은 실무하고 관련돼 있는 거지 관리 측면하고 관련돼 있는 관련돼 있는 일들은 아니에요. 실무를 해야 전문성을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실무에서 멀어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자신도 모르게 전문성하고는 거리를 두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해봤기 때문에 내가 잘할 수 있다. 내가 전문가다. 이런 착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전문성은 실무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퇴직할 때도요. 어디 고위직으로 있다가 나오는 것보다도 차라리 실무를 하다가 나오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할 수 있다. 고위직은 관리 측면의 일을 하기 때문에 세상 나와서는 도움이 안 되거든요. 나와서는 직접 자기가 몸으로 뛰어야 되는데 안 하던 일을 갑자기 하려면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잘 안 되고 그래서 차라리 저는 퇴직 무렵에는 차라리 직책에서 내려와서 시무자로 뛰다가 나오는 것이 훨씬 더 사회적응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세상 물점은 잘 몰라요. 물론 회사 내의 물점은 굉장히 잘 알죠. 그런데 좁은 세계라는 얘기예요. 밖에 나오게 되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다 배워야 됩니다. 전 지금도 세금 문제가 어렵거든요. 지금 나온 지 9년 됐는데 세금은 항상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머리 아프게 하는 게 세금 문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사 내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갑의 위치에서 만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인맥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갑의 입장에서 만나는 인맥하고 의뢰 입장에서 만나는 인맥은 완전히 다르다. 그래서 회사에서 내가 정말 나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떠나면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 회사를 떠나게 되면 과거와 같은 과거와 같은 모습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확실히 피부로 느끼게 됩니다. 그 많던 인맥이 하나도 없는 거죠.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의뢰마인드가 없어요. 대기업을 우리에 다닐다는 건 뭡니까? 갑의 위치에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할 때 사람들 찾아와서 나 한번 만나겠다고 줄서는 그리고 깍듯이 대하잖아요. 공손하게 간쓸게 다 내놓죠. 내 앞에서 그런 생활을 20년 이상 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 모습이 일순간에 바뀌겠는가? 저는 회사 다닐 때 힘이 없는 부서에 있었어요. 교육부서에 있었으니까 교육부서는 회사에서 가장 힘이 없는 부서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뢰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회사에 있을 때부터 다 고객들을 모시면서 의뢰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의뢰마인드가 충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나와보니까 그것도 착각이더라고요. 가끔씩 이렇게 고객들 만날 때 욱 하고 올라오는 게 있어요. 이거 올라오면 안 되거든요. 자존심 내려놓고 바짝 엎드려야 되거든요. 그게 잘 되지 않는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갑의 마인드에서 의뢰마인드로 전환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제가 아는 선배가 있는데 그분은 임원을 하시다가 퀴직을 하시고 택시 운전하시는 의외로 임원하다가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절대 실패하지 않거든요. 또 힘들면 하다 중간에 안 하면 되니까 택시를 선택하신 분이 꽤 많은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아저씨라는 말이 되게 힘들었다고 그래요. 아저씨? 아저씨. 택시 기사님께 아저씨라고 하잖아요. 처음에는 아저씨라고 불러서 딴 사람을 호칭하는 줄 알았대요. 자기 부르는지 몰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한 번 더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임원으로 있으면서 누구한테 아저씨라는 얘기를 들었겠어요. 그런데 아저씨도 아저씨 이렇게 부르면 공손하게 부르면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시잖아요. 아저씨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저씨. 아저씨 같아. 아저씨. 십이 거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그 호칭이 굉장히 힘들었다. 지금도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그런 말 들어봤을 리가 없겠네요. 그렇죠. 누구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겠습니까.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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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저씨.